안녕하세요 모코입니다. 펠큰풀장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펠큰풀장 필드는 펠큰풀장 시설에 존재하는 에어소프트 게임필드이며 실내 및 실루엣 교전이 가능한 시가전 유형의 필드입니다. 오늘은 아카데미 AWM 모델을 가지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완전한 순정으로 아니며 미나발앨 및 꼬부꼬부를 교체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성능은 올라갔지만 기본 베이스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첫번째 라운드는 건물 사이의 풀스바에 들어가 적들을 기다립니다. 첫번째 라운드 시간 시계 아웃바릴이 재질상 휘어서 궤적이 휘트러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에 사용을 원하신다면 어느정도 보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라운드는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Where are we going? 있어요? 오케이 여기 아래 쏠 수 있나? 어 쏠 수 있어 다음 라운드는 건물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건물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저격을 내놓습니다 음이 다음 라운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나는 bob을 경농을 보며 다음 라운드는 근처 건물 앞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시작 지문 근처 풀숲에서 대기합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만나요. 6분 넘어져요 명호 체인지맥 사거리 안 된다 앞으로 좀 알아 사거리 안 돼 좀 더 와 아 아 아 아 진짜 자 천사 가자 뛰어 뭐야 나 참 불어났어 뭐야 이거 카메라 네 아이씨 뭐냐 괜찮아요? 네 괜찮아 괜찮아 일단 AWM은 내려놓고 곤충만 들고 게임을 뜹니다. 팀원의 업무를 받으며 조금 더 전진합니다. 타면쪽으로 찾아와서 핏! 어? 대단하네! 해봐! 힝! 이후 라운드부터는 권총 만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팀원과 함께 외곽쪽으로 돌아 재미플레이를 합니다. 팀원과 함께 외곽쪽으로 돌아 재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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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과 함께 외곽쪽으로 돌아 재미있었습니다.